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안세영 선수 봉급이 있게 밝혀졌는데요. 제가 다시 안 봤으니까 이제 이 안세영 연봉이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년차에 5천만원 2년차에 5천350만원 3년차에 5721만원 이렇게 아마 받은 모양인데 배드민턴 여제야 안세영의 초라한 월급 명시에서의 충격적인 연봉 2021년 1월 광주 최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됐습니다. 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로 시니어 4년차 선수입니다.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명 선수 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 실업 배드민턴 이제 고용주가끼리 협약을 맺었겠죠. 협약을 맺어가지고 많이 주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끼리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단고사회 단합사회라고 했잖아요. 고용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선수 계약 관리 규정을 맺었는데 신인 선수의 계약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신인 선수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7년간 최고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7년이면 27세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생명이 짧을 건데 이 선수가 7년 지나야 7년 안에는 절대 1억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 7년을 지나야 그때 제 가격을 받고 그걸 fa라고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이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마어마하게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냥 전공의 문제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하고. 제가 탁구하는 여러분들 배드민턴 하는 아들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 하는 아들딸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금수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기성세대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공박사 아들 딸 가운데 배드민턴 선수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프 외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세영은 다음 LA올림픽 출전을 할 때까지 위 규정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상식 마라 자신 틀딱 꼰대들은 22살짜리가 5천만 원 받으면 되지 국가대표를 돈 벌려고 된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 4년차 맥시문으로 잡아봐야 6128 20만 원을 받습니다. 최후 428만 원을 받는 겁니다. 세계 배드민턴 여제에 대해서 한국 배드민턴협회 예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단고사회 단합사회인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이런들 자기들끼리 규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숨통을 재는 겁니다. 숨통을. 배드민턴 여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최대한 쥐어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약은 만일 미국 같았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재속감입니다. 여러분 전공의들을 그냥 쥐어짜서 먹은 거지 않습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 가지고 병원 경영진들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적가 이름들 숫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의 이름으로 대형병원의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십 년간 이름부터 그냥 뭡니까 약탈한 겁니다. 그게 조선인인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당연한 일이다. 아무 일도 없는 일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 제도 를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의식이 지금 그 수준 정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안세영 이런 봉긋봉투를 보고 그 정도 받았으면 되지 돈 벌려고 뭡니까 운동을 해 금방진 젊은 친구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세영권을 다룬 겁니다. 이렇게 약탈해서 안 되는 거죠. 올바름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이러면 아우성을 치지 않더라도 전공의의 나이를 보게 되면은 개론해서 여러분들 개론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전문이 되면 좀 잘 받을 거다. 그건 다음 일이고 다음은 누구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세영이 la올림픽까지 여러분들 좀 피팍 받더라도 다음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그건 다음 일이고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인턴 때도 보상을 해 주고 넉넉하게는 여러분들 보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의하고 부도덕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도 이걸 문제의 본질을 보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서 좀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닌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 이번에 안세영 사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나서 가지고 의견을 남기가 좀 나은데 그래도 52세대는 전직 여러분들 금메달리스트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네 힘으로 여러분 국가대표됐냐 등디므로서 여러분 국가대표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냥 배드민턴 주변에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 사회에 거늘진 부분이 있으면 그 거늘진 부분이 숨겨졌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늘진 부분이 햇볕 위로 여러분들 노출이 되어 가지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이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전공이들이 이런 형편없는 봉급을 받고 완전히 염전노예처럼 염려는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을 시달린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힘을 모아 가지고 공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력이 외국 대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차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전문이 되면 괜찮게 받을 거다. 전문이 뽑는 데가 없는데 그럼 아니 사기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과 부정에 대해서 사회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선거마다 전부 다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해 가지고 10년치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가 뭔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러면 전부 다 당선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밝혀지더라도 전부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망합니다. 망해. 어쩌면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의함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사회가 됐는지 이렇게 무감각한 사회가 됐으니까 안세영 씨한테 이런 대우를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전공의들한테 뭡니까 노예급 대우를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완전히 후기 조선 수준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보면 이거는 민도가 완전히 후기 조선 수준인 겁니다. 문제가 터질 수가 있죠. 여러분 미국 사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홈리스 문제 마약 문제 또 정치의 양극화 문제 많죠. 그러나 성공한 이름 해치펀드의 여러분들 소위 전문가가 그 젊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성을 여러분들 착지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고개까지 차단해가지고 그것을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까. 사회가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세형 사건 또 덮으려고 할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알거든요. 대충 뭡니까. 사바사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처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남들이 이유면 숟가락 못 넘기고 우리끼리 해처먹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이유면 그 중심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 출생들인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너거는 자식도 없냐 이야기죠. 너거는 그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거는 전공의들이 불쌍하지 않냐 이야기죠. 너거는 안세형이가 불쌍하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안 되고 이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제발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좀 올바름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전부가 다 썩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구데기가 여러분들 덕실덕실한 데도 다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을 약탈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시장이 완전히 국제시장에 개방되어 있고 개인 프레이가 가능한 골프만 여러분들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이 회패들이 영향력이 강한 데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을 벌거나 이런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선거 덮는 거나 안세영 선수거 덮는 거나 전공인 이런 문제 덮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어둠 면이 노출된 거죠. 그러나 한 문제도 제대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세영 건 뭐 지금 문체부가 조사에 들어간다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